오늘도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까 반도체 했었는데 SK하이닉스요. 하이닉스 갖고 계세요. 매수가랑 기준 어떻게 되실까요? 17만 2천 원에 분할 매수를 해서 9%예요. 그럼 지금 앞으로의 전망이 좀 궁금하신 걸까요? 어저께 5% 오르고 오늘 5% 내리고 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비중을 한 25%까지 확대를 하고 싶은데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종합적으로 알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신데 언제 매수하셔야 할지가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럼 두 분 통해서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 의견이시네요. 그러니깐요. 그럼 이화진 과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 추가 매수보다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반도체 장비주를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SK하이닉스는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제 여의도에서는 3주 이상은 나올 거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실망 매물도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이번에 물론 디렘 쪽도 실적이 매출이 잘 나왔지만 저는 생각보다 랜드 쪽에 흑자 전환을 했다는 게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당사에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랜드 쪽에 2천억 적자를 좀 봤었는데 그만큼 이 SSD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좀 잘 나왔고 결국에는 2분기에 대한 기대가 더 큰 부분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장에서 생각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런 HBM 시장이 고성장되는 건 다 누구나 알고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많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장성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뽑아낼 수 있는 출하량은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성이 정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하나 둘씩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주가가 올라왔던 측면에서 차익시는 물량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SK하이닉스를 쇼시다, 매도다라는 흔음은 아니고 물론 지금 가격대가 17만 2천 원대라면 비중을 확대하는 건 긍정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21선을 한번 대대가 났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반응이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16만 원, 15만 원대가 온다면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걸로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2분기 실적 좋아지고 오늘 컨퀄에서 있었던 내용들 대부분이 결국 하반기에는 PC 수요의 회복 그리고 물론 이번에 SSD를 보더라도 모바일 쪽 회복이 조금은 나았습니다. 그러면 서버, 모바일 그리고 PC 쪽에 대한 흐름이 올해 한 3분기 때는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빠질 때 조금씩 담아두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 싶어서 그래서 중립을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를 15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조금 더 내려오면 그때 추가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제가 지금 바이오주, 유바이로직스를 지금 가지고 있는 데가 좀 오래됐었거든요. 그런데 매수가가 지금 12,800원에 40% 가지고 있거든요. 오래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 좀 살 중이시네요. 네, 이전에 조금 올라갔어요. 네, 다행이에요, 시청자님. 그런데 지금 물도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매수가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 매도를 제가 지금 매도할 경우 얼마 정도까지 갈 수 있고 유의사가 어떤 전망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꼼꼼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유바이오로직스 지금 수익 중인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두 분 긍정인지 부정인지 팬 말 들어주시죠. 유바이오로직스는 두 분 다 긍정이시네요. 일단 비중도 좀 높으시고 수익 중이시니까.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좀 유망해 보입니까? 우리 유바이오로직스. 네, 지금 현재 수익 중이시긴 한데 40%의 수익권에 지금 도달을 해 있으신 상황이잖아요. 일단 가격 전략부터 말씀을 드리면 14,500원 부분이 최근에 저항으로 작용이 됐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거래량이 좀 더 동반한 다음에 돌파를 해줘야지 시원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40%의 비중이시기 때문에 14,500원 정도의 기점에 오면 저는 비중을 조금이라도 수익 실현해 놓으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기조로 봤을 때 최근 거래량의 흐름 그리고 탄력의 모습을 봤을 때는 추가 탄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상부터는 비중을 계속 좀 줄여가면서 가져가시는 전략 취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고 싶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의 GMP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수탁 연구랑 생산, CRMO 기업이거든요. 이번에 또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LG 쪽이랑 함께 LG 화학과 손을 잡았다는 소식도 나와주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의 모멘텀이 붙었고 대기업과의 손을 잡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자성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추가 탄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요즘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눈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보유를 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격 전략대로 일단 비중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여기서 탄력이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비중 그대로 다 끌고 가시면 좀 불안한 심리가 또 주가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가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바이오 쪽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하니 일단은 비중을 좀 줄여나가시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중 조금씩 줄여나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수익 보신 걸 축하드리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류 궁금하실까요? 저는 솔로엠이요. 솔로엠.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2만 8천 원에 30%입니다. 네, 지금 그럼 어떤 대응 필요할지가 좀 가장 고민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3월에 들어갔습니다. 아, 최근에 들어가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통해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솔로엠은 중립 그리고 긍정이네요. 네, 그럼 이화진 과장님께 긍정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최근에 이야기가 많은 종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ESL은 사실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종목입니다. 저도 ESL 옛날에 참 좋아하던 종목이긴 한데 ESL, 흔히 말하는 전자 가격 표시기, 이걸로 고성장을 좀 하고 있고 아마 연간 한 80%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거의 아마 올해쯤이면 전 세계 글로벌 종류율 1위까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마고테그 같은 경우가 작년에 좀 해계, 분식 해계 이슈로 인해가지고 아마 주 고객사였던 월마터나 엿조에 대한 고객사를 좀 땡겨오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한 번쯤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항상 ESL은 실적이 계속 꾸준히 좀 잘 나왔었고 결국에는 기존에 파워 모듈, 파워 모듈이나 3D놈 보더와 같은 특히 중저가 TV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게 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이 회사의 매출 비중들이 아마 30%, 30%, 30% 아마 이 정도 비중으로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SL은 충분히 잘하고 있고 물론 지금 대형 병원이나 아니면 마트 쪽에서만 수요가 나오고는 있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의료 시장까지 가격 태그가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항상 주요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인건비의 상승에 대한 대체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기본 종이 태그를 쓰던 이런 업체에서 전작 가격 표시기가 이게 그냥 표시기가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네트워크 상에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걸 한 번 하게 되면 교체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고객사를 하나 둘씩 두고 있다는 측면이 조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중저가 TV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코로나 때 한 번 워낙 IT 셋탑 박스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한 번 왔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교체 수요가 한 번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수요도 괜찮을 것 같고 파워 모델 쪽은 흔히 우리가 북미 쪽 A사라고 얘기하지만 애플입니다. 애플 쪽에 그런 배터리 관련된 파워 모델 수요가 아마 올해 아이폰 16이나 아이패드가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 쪽에 대한 매출도 덩달아 나온다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거는 숫자를 보여줘야 되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빠졌던 이유가 제가 금방 찾아보긴 했는데 관련된 중동전쟁 이슈로 인해서 운임비에 대한 상승 이게 결국 비용으로 쌓이게 되면서 아마 일본 실적은 아마 그게 좀 반영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가격대가 아까 28,000원이라면 전부 이건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솔로엠을 만약에 비중이 높으시다 하게 되면 조금 길게 가져가시게 되면 3만 5천원 이상이 나오게 되면 저는 계속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결국 이 시장은 독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이마고테거나 프라이스 같은 프랑스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는 솔로엠이 독점 기업으로 갈 수 있는 회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화진 과장님은 ESL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요. 충분히 목표가 도달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꼭 수익 내시길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우리 시청자님처럼 다양하게 종목 고민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4919번이고요. 문자메시지 샵 2034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아 네 다음은 저희 문자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 다음 문자는 2926님이신데요. LS 매수가가 12만 원대이십니다. 비중이 5%인데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셨네요. LS가 12만 원대이시면 그래도 현재가랑 약간은 비슷하긴 한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이지은 대표님께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네 일단 ALS는 좀 보유하고 더 가져가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일단 LS 전선과 LS 일렉트릭의 호조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송배 전압계 수주 잔고가 8조 원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약간의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 흐름이 나오다 보니 그에 따른 좀 조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시장 전체적인 전망치는 하회할 수 있다는 부분도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관련된 회사들이 또 호조가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의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지금은 보유 의견을 좀 드리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1분기는 동절기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전력망 투자가 원래 약간 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업황에 또 좋아지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긍정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주요 사업 같은 전력과 전력기기 쪽과 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실적 변동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장 국면에 있다는 거에 우리는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외국인의 매수세도 지금 이틀 연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보유를 하시고 지금 매수가랑 좀 비슷한 상황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25초 남기고 스피드 상담 도와드렸고요. 3531번님께서는 시그네틱스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네요. 1980원의 비중 10%입니다. 오늘 오르다가 다시 빠졌는데요.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시그네틱스 아쉬운 게 오늘 거의 매수가 근처까지 왔는데 그러네요. 매도를 못하셨나 봐요. 이 부분은 이화진 과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초 드릴게요. 네, 일단은 40분이네요. 네, 일단은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오늘 SK하이닉스 HVM 16단 조용 반도체에 적용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K하이닉스가 16단 HVM 반도체를 적용하려면 일단은 하반기나 3분기나 4분기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그네틱스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려면 결국에는 실적이 조금 보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작년에 적절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렇게 반영이 된다고 하게 되면 34분기에 적용되면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보듯이 왜냐하면 한미반도체가 작년 9월에 공급을 받았고 4분기에 실적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그때부터 공공행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도 TCB 쪽에 NUF 추진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만약에 SK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초유의 삼성전자까지 만약에 고객사를 높인다고 가능했을 때는 사실 가격은 여기 있으면 안 되긴 하죠. 결국에는 이게 어느 정도 검증이 필요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그네틱스 저도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실적을 안 넣어더라도 우리가 계속 HBM 시장을 보고 있고 아까도 장비주를 좀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충분히 지금 하나 둘씩 새로운 종목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HBM 시장이 본격적인 양산이 SK하이닉스와 3월부터 시작이 됐고 삼성전자도 올해 2분기 말부터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장비주들에 대한 수준 모멘텀이 하나 둘씩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매출을 올해 하반기를 좀 봤을 때 지금 가격대가 1980원이네요. 80원인 때라면 조금은 여기서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수준 모멘텀이 더 있다는 걸 감안을 했을 때는 조금만 기다리고 하여게 되면 한 3개월, 5개월 이내에는 조금 가격대를 높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그네틱스 계속해서 홀딩하자 한 번 더 주가 상승할 가능성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외천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에코프로요. 아, 에코프로 들어가셨어요. 네,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0만 9천 원, 10%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들어갔어요. 아, 오늘 아침에 들어가셨어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거래 정지가 풀리고 오늘 그래도 아침에 급등해서 급등할 때 좀 따라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네. 알겠습니다.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두 분 통해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중립 부정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전장에 또 따라 들어가신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밑고리를 좀 길게 달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중립의 의견을 드린 이유는 중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좀 긍정의 의견을 드리겠지만 지금 빠질 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당장 어떠한 성과를 기대하신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저도 조금은 부정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테슬라가 이제 생각보다 컨콜 내용을 시장에서 크게 받아들였고 또 전기차 쪽으로 이제 하이브리보다 브리드보다 우리는 항상 전기차를 이제 앞으로도 지지하고 또 저가 모델 보낼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에 관련주도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좀 기대 심리가 심어져 있었지만 일단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이제 업종에 대한 둔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가의 흐름을 봐도 좀 그게 좀 검증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LG 앤솔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좀 이번에 보면은 자세히 좀 뜯어보면 결국 실적에 대한 부진 그리고 업황에 대한 좀 안 좋은 부분들이 결국 아직까지는 발목을 좀 잡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종합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다 모두 반영이 됐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소화해야 될 시간들과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돼서는 하반기 때는 좀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만약에 지금 시청자분이 나는 오늘로써 이제 분할 매수를 들어가려고 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업황 둔화의 시장은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매수가 비슷했을 때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것도 그리고 다시 오면 되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염두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한 전략 세워드려봤어요. 시청자님. 네. 혹시 조금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앞으로 좀 더 많이 살려고 하는데 에코프로죠. 추가 매수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추가 매수는 어떨까요? 이재 대표님. 추가 매수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지금 10%의 비중을 갖고 계시는데 급하게 추가 매수는 하실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30%, 40% 한 번에 지금 싸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셨다가 또 업황이 회복 기간이 좀 오래 걸리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비중이 많이 들어간 만큼 마음이 굉장히 급해지시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비중은 더 싫는 거는 저는 오케이이지만 좀 천천히 담아가시는 것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아레토 오토메이션이에요. 네 메수카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은 15%고요. 금액은 19,800원에. 오늘 오전에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오전에 들어가가지고 물 좀 물렸다가 끝판에 끌어오셨어요. 그래도 지금 수익권이시네요. 아 수익권은 수익권이네요. 네 그럼 내일도 좀 얼마나 갈지가 좀 궁금하신 거죠? 네. 팔교를 잘 모네요. 그래가지고는 전문가한테 지금 전화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아레토 오토메이션. 오늘 상한가에 내일도 좀 시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아 역시 뭐 두 분 다 긍정 들어주셨습니다. 이화진 과장님 오늘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수익 좀 얼마나 보실 수 있을까요? 뭐 당장에 바로 주가가 바로 올라간다는 건 생각은 안 하는데 일단은 최근에 물론 산업력 로봇이나 이런 협동력 로봇 같은 경우는 최근에 환학 일본의 대표적인 산업력이나 협동력 로봇을 만드는 환학 실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1분기는 생각보다 안 좋았죠. 결국에는 중국 쪽에 대한 제조업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빠르게 회복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오더 물량이 아직은 안 나오고 있다. 그리고 두산 로봇티스 같은 경우도 사실 1분기쯤 저는 이제 흑자 전환을 기세를 했었는데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 이유가 결국에는 금리에 대한 영향이 좀 큽니다. 실제적으로 워낙 이런 제조업 쪽 같은 경우는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북미 판매 채널 두산 로봇티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봇티스도 작년 12월 달부터 북미 채널을 등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는 하반기 때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봇티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봇티스도 이제 RS 오토메이션 오늘 나온 이슈는 생각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하모닉 드라이버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일본이 로봇과 관련된 부품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이고 실제적으로 많이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양한 회사에서도 일본권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로봇티즈도 있고 RS 오토메이션, SPG 이런 부품들을 많이 만들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저는 이 한 단계 좀 따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관련된 로봇 사축에 대한 드라이브 하모닉을 만든다는 측면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이 한 단계 점차되고 결국에는 고객사가 생긴다. 그러면 향후에 수익성도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상황과 같다고 해서 당장에 내일 어쩌자 이렇게 보다는 올해 하반기는 로봇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눈여겨본다고 하게 되면 이 가격대가 아니라 저는 3만 원 이상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2025년에 어떤 날이라면 중국이 한 5년 전에 아마 그랬습니다. 5개 년 중국이 전 세계 로봇의 선진국가 1위로 올라가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그 해입니다.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RS 오토메이션도 향후에 이런 수준 모멘텀도 좀 기대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긴 호흡으로 본다면 그래도 좀 3만 원대 이상은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의견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혹시 좀 의견 해결되셨을까요? 그러면 내일 받지 말고 기다릴까요? 네, 기다리시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대한항공이요. 대한항공. 네. 80%, 2만 8000원에 사서 지금 한 2년 됐는데. 비중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비중을 굉장히 많이 들고 계시네요. 네. 그런데 그거를 또 말해야 할까, 말해야 할까 지금 몰라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대한항공 지금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손절해야 될지 홀딩해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펜마일 들어주시죠. 아, 중립 그리고 부정이네요. 그러면 중립 의견 들어볼게요. 비중이 꽤 많으신데, 지금이라도 약간 탈출을 좀 해야 될지, 아니면 기다리면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올까요? 일단은 중립의 의견을 드린 건 비중을 좀 줄이시라는 의미였습니다. 비중 80%는 너무 좀 시청자분에게도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 이 한 종목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 분위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비중은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번 대한항공 실적 같은 경우에 컨센트는 상회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물과 여객 쪽이 모두 다 좋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고유가 그리고 환율 이쪽에 관한 얘기만 나오면 항공주들은 시장에서의 굉장히 투자자들의 심리도 딱 위축이 되고 종목들이 힘을 못 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영향력이 좀 제한적일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러한 이슈만 나오면 굉장히 좀 움츠러드는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는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해도 쉽게 주가의 추세를 바꾸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오랜 시간 또 기다리셨고 꽤 많은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단번에 이걸로 정리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좀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남은 비중은 좀 남겨두시고 지금 당장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심리적으로나 좀 짓누르고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이 그렇게도 높지 않기 때문에 저는 상방으로 더 많이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을 하고 또 워낙 지금 비중이 높으시기 때문에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고 보유하시는 쪽으로 좀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비중이 아무래도 조금 80%로 크다 보니까 조금 비중 축소하자라는 의견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답답하셨을 텐데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을 궁금하실까요? 한컴 라이프케어고요. 6,711원에 7.5% 보유 중이에요. 아, 뭐 최근에 들어가신 걸까요? 네, 네. 아, 네. 그때 뭐 사안가 간 이후로 따라 들어가신 것 같아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추천 받고 매수를 했는데 사고 난이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네. 두 분 통해서 전략 저희가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어, 의견이 나뉘어졌네요. 어, 그러네요. 그러면 이화재인 과장님께 부정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음, 가격대가 6,711원이네요. 일단은 물론 이제 지금 경영권 매각에 대한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고 물론 한국의 컴퓨터 같은 경우는 물론 대표적인 AI 기업이다 보니까 예전에 한컴 NDS도 마찬가지고 한컴 라이프케어를 매각해서 AI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컴퓨터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궁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과연 이게 매각이 이게 얼마만큼 프리미엄을 얻고 나올 수 있느냐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최근에 관련된 사업 관련된 이슈를 봤는데 사실 그렇게 좀 매력적인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계속 회사에 대한 수익성도 계속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편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런 테마적인 형성으로 한번 나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에미네에 대한 이슈로만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향후에 BDA 파트너스나 주관사가 어떻게 주가에 대한 흐름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거는 케어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관리가 안 되는 종목이라면 이렇게 쉽게 접근하는 거는 조금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정의견 들어봤어요. 우리 시청자님 조금 힘드셨겠지만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컴 라이프케어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문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6265님이신데 CJCGV를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8,100원의 15%이신데 유산까지 받고 1년 이상 들고 계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시다고 하시네요. 이 부분은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CJCGV 지금 시점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이 문 드리도록 할게요. 네 CJCGV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 비중을 갖고 계시고 8,100원이면 굉장히 좀 답답한 시간을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비중을 좀 일부 축소하시는 쪽은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요즘에 OTT가 너무 좀 발달을 하고 요즘 저 같은 경우에도 물론 가끔 극장을 찾기는 하지만 보통 넷플릭스나 이쪽으로 또 연하 유튜브도 컨텐츠들이 너무 다양하게 나오면서 이쪽 관련된 수요가 훨씬 더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전 비해서 많이 회복은 되기는 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역시 아까랑 비슷하게 심리적으로도 극장은 사람들이 요즘 많이 갈까라는 것들이 좀 짓눌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워낙 많이 빠졌고 또 최근에는 계속해서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거래량이 실리면서 우상향하는 모습도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냥 주가가 지금 매수하는 사람이 저는 좀 많이 없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시기에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줄여두시고 오히려 지금 시장의 분위기와 좀 맞는 종목으로 옮겨 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8,100원의 가격대는 굉장히 좀 회복하기까지는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원래 처음에 이제 15%의 비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전략 매도도 한번 고민을 해보기는 했지만 이게 생각만큼 또 오랫동안 끌고 왔던 종목은 전략 매도에 버튼이 잘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조금이라도 축소를 해두시고 끌고 가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고형이요. 네, 매 숟가락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고형은 21,000원이에요. 100%요. 어? 비중 100%요? 네, 근데 산재가 한 3개월 돼요. 아, 3개월 가지고 계셨고요. 저 막 차니까 계속 빠져나가버려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있어요. 오늘도 빠져나간 것 같던데.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걱정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종목도 계속 빠지더라고요. 사놨는데 세 종목을 내가 100% 세 종목을 계속 샀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을 언제까지 가지고 가면 몇 프로까지...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고형은 바로 이화진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고형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근에 반도체나 이런 로봇 관련 이슈로 주목을 받았던 걸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최근에 수출 단가나 이런 흐름을 봐왔을 때는 사실 정체 기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국에는 올해 그런 모멘텀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로봇 관련해서도 제가 주가가 좀 빠지고 대표적으로 큐렉스랑 고형 같은 경우도 수술료 로봇으로 시장에 관심을 계속 받아왔던 만큼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무색되게 되면서 로봇 관련주도 빠졌고 고형은 관련해서나 반도체 관련 이슈로도 시장이 좀 부각되어 왔던 만큼 조금은 쉽게 반등은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곤 있지만 중장기적 모멘텀을 봤을 때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래량 자체가 죽어버렸고 최근에 이 평선은 조금 밑으로 좀 뚜렷게 되면서 차익신의 물량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종목도 단가가 2만 1천 원이신데 결국에는 최근에 한참 2월 말에 좀 이슈 있었을 때 주가가 올랐었는데 그때 사셨는데 아마 그때만큼의 지금 모멘텀은 생각보다 조금 많이 축소가 됐고 결국에는 조금 실적을 좀 보여줘야 조금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힘드셨겠지만 오늘 의견 잘 참고하시면서 전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유튜브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우리 은은영 님께서 조일 알미늄을 매수하셨는데 매수가가 2,460원이고요. 비중이 5%라고 하십니다. 최근에 들어가신 건지 매수가가 2,400원대인데 이 부분은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조일 알미늄 어떤 데는 필요할까요? 일단은 비중 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21선 기점에 딱 걸쳐있는 그런 가격대인데 여기를 이탈하면 저는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최근에 관세, 중국 관세 관련돼서 좀 모멘텀이 붙어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거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약간 이례성의 이런 작용인들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때 관련된 종목들이 흐름들을 보더라도 그때는 반짝 탄력적인 모습이 나와줬지만 대부분의 추세가 좀 죽어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또 알리미늄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테마성으로 좀 움직였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쪽 관련돼서 초점이 맞춰진다고 한다면 또 갑작스러운 급반등이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추세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200원을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좀 더 많은 매도세가 또 붙어질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비중 5%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만큼 저는 오히려 좀 빠르게 종목 교체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단기성으로 테마가 붙었을 때 혹시라도 탈출하거나 이렇게 못할 경우에는 좀 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좀 부분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일단 추세적인 이탈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쉽지만 종목 교체 의견 드려봤습니다. 우리 성사님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 종목도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